오늘은 롯데로 안 가보고, 우리 신세계의 마트로 우리 씨간장 사러 왔어요. 네,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서, 어우, 보니까, 먹으려고 보니까 없어.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, 아이고, 오늘은 또 뭐처럼 가봐야 되겠다. 그래서, 어머, 찾아보야 되겠다. 가보자, 보자, 보자. 어우, 한참만에 왔더니 낯설어요. 네, 여기는 한 4년 만에 온 것 같아요. 계속 롯데로만 다니고, 어우, 찾아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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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보자. 쭉쭉쭉쭉쭉. 와, 여기 있다. 여기. 응. 여깄네. 우와, 시간장. 찾았다, 찾았다. 오, 우리 혀로 찾았다. 찾았다. 오, 진짜 맛있어요. 응, 반갑다, 반가워. 우리 혀로 찾았어요. 너무 좋다. 어머, 여기 보너스가 있어. 또 하나 조그만 거는 더 껴 있네. 네, 올라 사서, 맛있게 먹어야죠. 자, 한 번 더, 한 바퀴 좀 돌아볼게요. 다른 것도 맛있는 거 있나. 우리 혀로가 선전하는 거는 모든 게 다 맛있어. 네, 그러니까. 다른 거는 여기는 좀 없네요. 네, 일단은. 네, 요거 샀어요. 맛있게, 맛있게. 네, 오늘도 쇼핑하고, 집에 가서 시간장으로 맛있는 음식 해서 먹고, 간행할 거예요. 우리 영어 시대 가족 여러분, 간행, 간행. 오늘도 우리 히어로 사랑해요. 간행, 간행. 안녕. 안녕. 안녕